ISA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앞서서 나왔던 인공지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로봇 어드바이저 참 많이 들으셨을 테고 저희도 ECN 현장 통해서 은행권도 그렇고요. 진권사에서도 이런 상품 내놓으면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체를 확인하거나 감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보고 인사하시면 돼요. 로봇 어드바이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앞서서 사실 권순우 기자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좀 덧붙여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로봇 어드바이저의 열풍이 굉장히 증권가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인공지능 대표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증권가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란 로봇을 뜻하는 로봇과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화인데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향에 맞게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 게 좋을지 시장 리스크를 조정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투자자분의 서비스를 살펴봤더니 자산 규모,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자신의 연령대, 또 예상 수입,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의 8가지 항목들을 조건을 입력하면 9단계의 위험 성향을 알려주고 그중에 자기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짜주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로봇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PB 서비스를 로봇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주 크게 낮췄는데요.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수수료율이 0.75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국내의 경우에 PB 서비스 보통 증권가에서 받으시려면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은 있으셔야 했는데 최근에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나오고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보면 2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있으셔도 PB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이 3천만 원이지 솔직히 3천만 원 들고 가서 저 자산관리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하면 약간 민망한 것이 아직도 분위기이긴 한데요. 로봇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기계와 자산관리를 하다 보면 역시 몇백만 원만 갖고 있어도 내 투자 성향과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또 짜준다고 하니까요. 역시 우리들에게도 유리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 어디와 비교는 해봐야겠는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거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열풍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자산운용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선진국에 이어서인지 자산운용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도부터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미국은 현재 130여 개 정도의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인 웰스프론트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는 미국의 자산운용 규모가 약 200억 달러 한화로는 53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2019년도 4년 만에 10배 정도가 더 넘어서서 2,550억 달러까지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 그리고 예술 작품 투자 이렇게까지 부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올해 2월 정도부터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발하는 투자 자문사들 혹은 벤처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일부 한 증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아예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로봇 어드바이저들을 개발하는 플랫폼 이것들을 한 대 모은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는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운용 규모는 미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대전 이후에 AI 기반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전원이 들려오는데요.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투자 자문사에서는 대국 이후, 11일 이후부터 급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운용 규모는 최근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어드바이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미국 상황과 우리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김애람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 과연 로봇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스마트사업본부의 김재봉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사실 때가 기막히게 타이밍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구의 대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기도 했고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ISA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 지점에서 로봇 어드바이저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자문 또는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관리와 시스템 처리를 통해서 소액의 투자자에게도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이게 대면보다는 온라인 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투자를 할 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로봇의 객관성,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투자를 실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게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자산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받을 때 감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실행에 즉각적으로 옮긴 부분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할 텐데요. 이 부분은 알고리즘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감정을 배제해서 정확하게 실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효에 편승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 자산 관리와 내 상황들을 점검을 해 준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찌 보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ETF 상품 중심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매수하거나 판매를 할 때 약 이틀 이상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ETF는 거래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환율, 부동산 모든 자산에 관련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치, 인버스, 변동성 투자 같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ETF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저비용 구조의 자산 서비스, 로버 어드바이저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드가 아니라 ETF에 현재 중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주식 쪽으로도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주식에 가장 설정한 목표에 가장 적합한 주식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했을 때 로버 어드바이저가 강점을 받을 수 있어서 펀드 쪽보다는 ETF 쪽에 현재 더 중심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역시 목적 여야 하에 따라서는 주식 쪽으로도 전략을 세우는데 로버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높아심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검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면 어떤 정부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증권사나 각 은행별 형편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고객님들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수한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시장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버 어드바이저 투자 내역을 고객이 실시간으로 열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왜곡되거나 편중된 투자를 한다면 이런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사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를 의뢰는 상대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성과가 나쁘면 시장에서 바로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과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역시 어느 정도 걸러진 건 걸러지고 옥석가리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제 옥이 될 수 있는 현대증권의 로버 어드바이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대부분의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현대증권이 제향하는 로버는 고객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의 자산 운영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은 현대증권의 2월에 커트백 밸류 시스템 투자 자문하고 제휴를 통해 가지고 로버 어드바이저 기반의 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대증권 당사 에이블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서 여타 신뢰도 높은 로버 전문회사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로버 어드바이저 관을 4월에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검증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특성 및 투자 목표에 맞는 종목 추천, 자산 배분 및 자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적용 상품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ISA라든지 퇴직연금 등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모든 상품에 로버 어드바이저 로직이 적용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의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하나 궁금한 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현대증권 ETF 상품 중에 최소 가입 금액 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로버 어드바이저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라도 충분히 운용상의 얼음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요. 그리고 로버 어드바이저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낮춰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데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ETF 상품이 좀 더 여러 개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통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같은 성향을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또 목표하는 수익률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 고객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포트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로버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현대증권에서 나오셨지만 역시 스마트 서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로버 어드바이저 우리 국내에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버 어드바이저의 신뢰성, 인식이 고객들에게 좋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 좀 있고 또 내 소중한 재산을 기계에게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지는 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투명한 어떤 운영 과정의 공개 그리고 다양한 실적 지표 제공 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좀 불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지금 현재 최선을 선택을 했겠지만 불안 알고리즘들이 좀 더 시장에서 효과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가는 노력이 충분히 뒤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역시 또 하나의 큰 벽 중에 하나가 바로 생소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들도 직접적으로 한번 로봇 어드바이저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생소함도 많이 없애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스마트사업본부의 김재봉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